전화했었다며 의약금 돌려주겠다고. 돌아가세요. 의약금 돌려줄 필요 없어. 무슨 뜻이에요? 정말 손해배상 선고할 생각이에요? 미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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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요. 놓으라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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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이러면. 어떻게 할 건데? 경찰에 신고라도 할 거야? 못할 것도 없어요. 진심이야? 네 아낄 생각 안 해? 싫은 사람한테 괴롭힘 당하면서 사는 것보단 나아요. 정말이야? 그 정도로 내가 싫어진 거야? 대체. 내 아버지 때문도 아니라면서. 대체 왜? 사람 싫어지는데 이유 없어요. 다신 보고 싶지 않아요. 그걸 고통하 solu지. 해. 울어요 눈물을 넘치면 두기에 웃으려고 했어요 내가 웃는 것처럼 정말 보이나 봐요 나는 죽을 것처럼 아무 힘이 드는데 가내야 갈 수도 없는 그댈 향한 길은 멀어 이렇게 보내고 나면 다시는 만날 수 없겠죠 마침내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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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